오늘 경기는 마유루카가 얼마나 이강인 선수의 왼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최근에 마유루카가 사용하고 있는 전형이죠? 5, 3, 2 전형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중앙 미디필더로 나옵니다. 엘체가 라리가에서 몇 안대는 마유루카보다 스쿼드가 안 좋은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엘체가 수비라인을 많이 내리고 마유루카가 공격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체가 수비라인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수비라인 앞공간이 좀 많이 나왔고요. 이 공간에서 이강인 선수가 올라와서 볼을 잡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는 마유루카가 볼을 좀 더 점유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도 공격적인 측면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마유루카가 5백을 만들고 있고 이때 3명의 미디필더 라인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중앙 미디필더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선에는 무리키와 카데웨어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마유루카가 공격을 주도하다 보니까 엘체가 자연스럽게 수비라인이 약간 내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비라인이 내려가다 보니까 수비라인의 앞공간이 크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이 공간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여기서 볼을 가지고 올라가서 슈팅까지 기록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엘체가 수비라인이 낮기 때문에 수비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하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충분한 공간에서 볼을 받고 수비라인 앞공간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꽤나 위협적인 크로스가 올라왔었죠. 이런 것처럼 오늘 이강인 선수는 엘체의 수비라인이 내려갔을 때 마유루카의 공격을 주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마유루카가 이강인 선수의 왼발을 사용한 세트피스를 정말 다양하게 고안을 해왔는데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려주고 여기서 정확한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반대편에서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여기서 또다시 반대편에서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고 결정적인 슈팅까지 이어지는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서부터 나왔고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을 처리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가지 않고 안쪽에 있던 선수가 달려나오면서 이강인이 짧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각도를 넓게 형성을 하면 이때 볼을 받은 선수가 이강인에게 패스 이강인이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찬스를 잡게 되죠. 이러한 방법으로 이강인의 왼발을 사용하기도 했고 프리킥하는 상황을 보면요 프리킥할 때도 한 번에 가지 않고 이강인이 달려나오는 선수에게 짧게 패스를 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이강인에게 리턴 패스를 주고 여기서 이강인이 조금 더 골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볼을 잡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장면도 있었죠? 이 장면은 이제 이강인 선수의 슈팅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프리킥을 처리하는데 이강인이 차지 않고 이강인이 살짝 뒤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마요루카의 선수들이 앞쪽으로 뛰어가요. 앞쪽으로 뛰어가면서 엘체의 수비수들을 골대 앞에 묶어놓고 이강인 선수에게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준 이후에 마요루카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아서 아주 위협적인 슈팅까지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봐도 얼마나 이강인 선수가 이 마요루카의 공격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는 특히나 엘체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마요루카가 공격을 할 때 엘체는 역습을 노리는 경기 흐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요루카는 전방에서 엘체가 공격으로 나올 때 공격수들이 얼마나 엘체의 역습을 잘 방해해 주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수비적으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엘체의 공격 작업을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정말 잘 막아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해나가는 장면인데 드리블을 하다가 약간 길었거든요. 그래서 상대 팀에게 볼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빼앗겼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 볼을 빼앗기는 순간 이강인 선수가 그냥 볼을 빼앗겼다고 해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볼을 빼앗기자마자 곧바로 다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압박을 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계속 이 엘체의 역습을 방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체가 볼을 빼앗았는데 공격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강인의 압박을 받다가 전방으로 부정확한 패스를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마요르카가 공격을 하는 흐름에서 역습을 잘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오늘 이강인 선수가 전방에서 압박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데웨어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이강인이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패스가 약간 길었어요. 그래서 카데웨어가 뛰어들어갈 때 이강인의 패스가 약간 길어서 엘체의 수비수가 볼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이 패스가 잘못 나갔다고 해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엘체가 볼을 받자마자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이강인이 멈춰있지 않고 곧바로 압박을 시작해요. 그래서 압박을 성공하죠. 이강인 선수가 곧바로 압박을 시도하니까 엘체의 선수가 볼을 받은 이후에 돌아서질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질 못하니까 여기서 백패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강인 선수가 패스미스가 나오긴 했지만 패스미스를 한 다음에 혹은 드리블을 하다가 돌파에 실패한 이후에 곧바로 압박을 하니까 상대팀이 역습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백패스만 하다가 부정확한 패스가 나간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오늘 공격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공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역습을 당하지 않도록 강한 압박을 너무나 잘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중앙에서 받는 엘체의 미드필더가 이강인이 달려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강인이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하고 볼을 빼앗은 이후에도 볼을 소유하면서 마요르카의 공격을 이강인 선수가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이 정말 좋았는데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엘체가 역습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강인이 반대편에 있다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중앙지역을 도와주면서 이강인이 어느새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하고 있고요. 이때 엘체가 중앙지역에서 패스를 못 풀어나가겠으니까 측면지역으로 패스를 전개하거든요. 측면으로 패스가 전개되는 순간 또다시 측면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측면에서 볼을 전개하는 엘체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엘체가 이강인의 압박을 받으니까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자신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주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도 부지런하게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수에게 들어가는 패스를 이강인이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하죠. 정말 부지런한 움직임이죠.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 도와주고 측면으로 볼이 나가니까 측면으로 나가서 측면의 수비를 도와주고 그리고 측면에서 상대 선수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선수를 따라 들어가면서 중원에서 결국에는 볼을 끊어내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정말 열심히 뛰면서 공수 양면으로 정말 많은 기여를 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마요로카가 공격을 전개할 때 이강인 선수의 볼 소유 능력을 당연하게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을 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상대방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한 명을 돌파하고 그리고 선수가 따라오니까 다시 반대편으로 치면서 완벽하게 상대 선수를 농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요로카가 이강인의 볼 소유 능력과 돌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격에서 볼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웠던 게 뭐냐면 마요로카가 분명히 괜찮은 경기력이었는데 득점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기레 감독 약간 판단 미스가 나왔죠.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지쳤다는 판단을 해버리고 이강인을 빼고 산체스를 투입했고 또 이제 반대편에는 은디아에 같은 선수를 투입했죠. 그런데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빠지자마자 마요로카의 공격이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를 계속 보면요. 이강인을 거쳐가지 않으면 마요로카의 공격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마요로카가 이강인의 왼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계속 고안해서 나온 거거든요. 짧게 세트피스를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이강인에게 세컨볼을 받게 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강인의 왼발에 의존을 많이 했던 경기거든요. 그런데 0대0인 상황에서 이강인을 빼버리니까 마요로카의 공격이 아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강인의 이 강력한 전방 압박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엘체가 역습을 하기가 더 쉬워졌죠. 그리고 그 흐름에서 엘체의 선제골이 나왔고요. 사실 마요로카가 엘체 정도의 팀에게 진다는 게 지금 마요로카의 경기력과 순위를 생각하면 사실은 라리가에서도 이변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거든요. 엘체가 라리가 24라운드까지 오늘 경기를 하기 전까지 23경기에서 1승밖에 못했던 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요로카 홈에서 마요로카가 엘체에게 패배를 당한 거예요. 두 번째 승리를 엘체에게 혼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요로카가 얼마나 이강인 선수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오늘 경기 결과였고 그리고 이게 마요로카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뭐 스쿼드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마요로카가 이번 시즌에 정말 괜찮아요. 아기레 감독이 팀을 정말 잘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 자신들보다 스쿼드가 훨씬 더 좋은 팀들을 잡아내면서 승점을 쌓고 있고 그 과정에서 리그 10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체에게 패배하고 카디스에게 패배하고 자신들보다 하위권인 에스파뇨에게 패배하고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 강팀들은 다 잡아놓고 하위권 팀들에게 패배하고 있어요. 이거는 강팀을 잡은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사실은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요로카가 중위권에 있다는 게 정말 마요로카 입장에서는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이왕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김에 유럽대왕전에 도전해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요로카가 이런 경기력에 대한 기복을 최대한 줄여가야 이번 시즌 유럽대왕전에도 좀 도전해볼 수 있는 순위권에 리그 막판까지 좀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강인 선수가 일단 오늘 경기에서도 왜 마요로카의 핵심 선수인지를 증명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마요로카가 이강인 선수에게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